캐슬이요? 이거 그거 같아 리허? 어머 어머 캐슬이요? 다음 건 뭐야? 다음 건? 안 보여 어디든지 쳐다야 돼 어? 이 쬐끄만 피시야 여기에 이스턴 뭐 탈발 들어가서 있는데 안 보이네 그치? 원래는 큰 거 와야 되는데 여기도 여긴 아예 공기도 수입도 안 하고 어? 저기 다 자고 있구나 재현아 여기 털러 있다 털러 저 안으로 갱난데? 생스 털러 오늘 털을 밥 먹는 날인가 보다 재미나 올라가 있어 올라가서 계속 가면 돼 우와 그래 거북이들이 앙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콘도 있고 그래 맘마 먹고 있어 그치? 되게 잘 먹는다 우와 입 벌리는 거 보여? 혀도 봤어 혀도 되게 신기하다 그치? 그치? 고기도